함께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네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사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사태. 이 기업을 갖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한양대도 있고 그다음에 아산병원이 여러분들 기업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과거에 병원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주식을 맡긴 그런 경우인데 특히 이제 한양학원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한양정권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이걸 이제 매물로 내놓게 됐네요. 한양학원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태와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왜 관련이 없겠습니까? 경영난이 심해지니까 한양정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구해야겠는데 한양정권을 팔아도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네요. 적자가 나면 이런 병원 가동률이 60%나 50% 정도 떨어지게 되면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이제 참 문제가 큽니다. 경기 침체와 전공의 파업으로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한양정권 지분 매각을 공시학하고 나섰다. 재단이 보유한 한양정권 주식 215만 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매각해봐야 165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165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165억이 큰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자 규모에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돈이라는 거죠. 현재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그냥 적자를 메워가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한양정권을 매각하게 되면 지분율이 16.29%에 4.99%로 떨어지게 되니까 지배주주나 이런 부분을 다 내려놓는 거죠. 이제 매각 이유로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법인과 산하기관의 재정운영에 커다란 에로를 겪었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무심한 사회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16년째 이런 묶어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가격 통제를 오래 하게 되면 그 산업 자체가 대부분 망합니다. 지금 한국 대학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을 겁니다. 16년째 여러분들 가격을 다 통제해버린 겁니다. 아마 실제 수입이 대학 교수님의 행편이 없을 겁니다. 조교수 봉고비로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니까. 조교수는 대개 30대 초중반에서 대개 조교수일 건데. 의료원은 한양의료원은 기존 병원시설 노후와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최근 수년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전공이 파업까지 겹쳐서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매각대금은 각급 학교 전출금과 의료원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대학이 숨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많은 교육부 규제에다가 등록금 동결해가지고 16년째 완전히 목을 그냥 매놓은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는 겁니다. 아마 한국 대학들이 초토화됐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딱 보고 제가 하단에 독자들이 남긴 의견을 보니까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조치가 사학 경영에는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저렇게 팔 수 있는 정권사라도 있지만 다른 대학들은 이보다 재정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가격을 이렇게 심하게 규제하면 살아남을 학교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16년째 동결한 걸 아마 처음 아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대학병원들이 수지가 행편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수천억 매출을 하더라도 조금 이걸 남기는 아니면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숫가 자체가 낮고 그러니까 대학 의대 교수님들의 처우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돈을 못 남기는데 처우를 어떻게 좋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양대 병원이 여러분들 얼마 하는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월 한 470억 정도를 보니까 병상 가동률이 50%를 떨어지게 되면 월여름 대부분 220, 230억 정도 적다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20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1년이면 2,400억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번에 한양증권을 팔아도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가 하고 똑같은 겁니다. 병원이 정상화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 한양대 병원의 의료 수입을 경영 수지를 보게 되면 현재 한국의 대학병원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에 이어서 2023년도 역시 의료 비용이 의료 수익을 앞질렸습니다. 적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나마 전기에는 2022년에는 21억 원의 의료 손실에 거쳤던 반면에 2023년에는 적자폭이 거쳐서 125억 원의 의료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병원의 근간인 의료 서비스를 벌어들이는 금액이 지출에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한양의료원이 2022년도에 21억 원 적자 2023년도에 126억 원의 적자인 겁니다. 그게 이번에 적자가 천억대가 넘어갈 겁니다. 상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특히 교직은 급여와 재료비가 정기 대비 2022년 대비 2023년에 200억 정도 증가했고 의료 분쟁 비용은 두 배로 상승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의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가 아니고 대학병원이 담당해야 되거든요. 이런 체제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체제 가지고 이런 체제 하에서 여러분들 무슨 전문의 중심의 병원을 하겠다 다 뭡니까 완전히 구라가 아니고 다 거짓말 꽝들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확확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지금 대학병원이 어떤지 한국 대학들 상황이 어떤지를 차분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양대 병원이 2023년도에 이번 사태 되기 전에 126억 적자를 낸 겁니다. 급여는 계속 올려가고 재료비는 올라가는데 숫가는 묶여있고 숫가 1.6% 올려준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돌아갈 수 없고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대학병원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가격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해 와야 되는 지금 한국의 전기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묶다가 보면 나중에 터지거나 뭐가 되겠죠. 여기 이러면 한양대 문제뿐만 아니고 2023년도 종합병원 130 한국 가운데 79곳이 적자입니다. 돈 남긴 대로 조금 남겼습니다. 투자 자본 대비 거의 무시할 정도의 돈이 남았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뭔가 경영을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131곳에서 여러분들 79곳 정도가 되면 한 6, 70% 정도 되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계획을 막지 않은 상태로 수가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일선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줄도 다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도권에 지금 6천 병상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왜 애들 다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병상수가 훨씬 더 많더구먼요. 그런데 병상수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숙가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대학병원 이하급들이 또 다 망한다는 겁니다. 2024년 적자를 기록한 79곳 병원 가운데 65곳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적자폭이 더 늘었다는 거죠.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재정악화로 인해 병원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 병원들이 많다. 수도권에 위치한 203병상 규모의 A병원은 2022년도에 289억 흑자 2023년에 138억 적자 대학병원 이하 중형병원 규모네요. 인천에 위치한 468병상 규모의 B종합병원도 2022년도에 100억가량 흑자 2020년에 127억 적자 아마 2022년도에 흑자는 정부 재정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대학병원들이 계속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원을 확대하네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지원구 중단 등 정부 재정지원이 줄어들면서 2023년도에 크게 적자폭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은 전부가 다 적자입니다. 서울의료원 553억 청주의료원 261억 전부 다 여러분들 예산을 지원해 가 여러분들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가 12.6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도 4.3개보다 2.9배 많다. 이렇게 병상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6천 병상을 늘린 겁니다.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설립하면서. 아마 분원 설립을 또 조작했겠죠. 조장 많이 짓도록 했겠죠.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천 명당 7.4개 OECD는 3.5개 우리가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이렇게 과잉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 돈을 다 빌려 가지고 또 투자를 했을 거라고요. 충남대가 여러분들 얼마 빌렸습니까 4천8백억 정도 빌려야 여러분들 세종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세종시 충남의대 분원을 4천7백억 정도 빌린 겁니다. 그럼 그 이자가 또 다 나갈 거 아닙니까 대학병원 분원이 실수되면 2028년 수도권에만 6천6백 병상 이상이 공급되어서 수도권 인력 쏠림과 더불어서 1차 2차 병원 의료전달체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대형병원 쏠림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병원견을 우려했다. 누가 이런 6천석을 좀 늘렸는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6천석을 늘린 것이 결국은 전공의들이 있어야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입원 조치를 실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설득력이 있겠네요. 대학병원 분원만 9개 병원에서 11곳이 여러분들 분원을 만들었네요.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번 의료 사태와 별개로 대학병원 분원 심설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환자들의 대학병원들을 몰리고 기존에 있던 병원들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의료수과 문제뿐만 아니고 의료정책이 참 문제예네요. 6천 병상을 늘려놓으면 전공의들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증 증가시키고 여러분 전공의들을 더 많이 공급해야겠다 그런 의견이 먹혀들었는 것 같네요. 다 참 여러분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병상수가 많네요.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충남대 병원이 4천7백 빚을 지고 여러분들 최종 분원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 그 빚을 누가 갚습니까 이제 윤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전공의 채용행정명령을 내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의 여러분들 채용행정명령을 내리고 전공의 적시원대복기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다 여러분들 다 원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해결되기 쉽지 않겠네요. 성모병원 카돌릭의과대학교 교수분들이 반발하고 나섰네요. 우리는 대학당국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여러분들 모집 정원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 의과대학에 그런 문제는 방법이 모든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채용행정명령을 내가 전부다 뽑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몸 안 하면 다 감방에 쳐넘으면 되겠네. 대학 교수들이 면접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하반기 전공의 채용 않겠다. 성모병원 교수들 보이콧 선언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도제관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 교수가 도제관계 사제지간 서성과 제자관계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께서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 전문의 전공의 사이에 도제관계 서성 제자관계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번 사태가 참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제자가 여러분들 부당한 방법으로 밖에 쫓겨나가고 있는데 그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뽑아 그 제자가 돌아올 수 있을 자리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렇게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또에 티어로 못 받는다. 카돌릭 중앙의료원 산하 성모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채용에 대한 보이콧 거부를 선언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대 자리를 채우려고 세운 하반기 채용 계획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카돌릭 어려운 국계 전공 분야 교수들이 9월 전공의 채용 보이콧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필수가가 전부 다 동참한 겁니다. 필수가인 외과 산부인과를 포함해서 영상의학과 이비인용과 등 전체 채용규모의 40% 수준인 것을 알려졌다. 그러니까 40%만큼의 여러분들 진로과가 신규 모집을 우리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과 등 다른 과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였는데 이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집에서 자식이 어디 여행 갔다고 그 방에다가 세입자를 새로 들이지는 않지 않는가. 보이콧 방식을 어떻게 하겠느냐. 방법은 다양한데 교수들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지 않거나 혹시 뽑히더라도 그 전공의들은 우리가 교육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 그들은 전문의가 될 수 없다. 혹은 교수들이 지도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전공의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밀어붙일 수가 없으니까 카돌릭 의료원의 경영진들은 1019명을 신청한 겁니다. 우리가 전공의가 1019명이 신청 필요하다. 교수들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 경영친하고 교수진들이 집행부하고 교수들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칼잘은 누가 지고 교수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교수들이 못 뽑겠다는 겁니다. 이제 박민수 차관이 무슨 또 대안을 교수들 천은 구속시켜버리든지 그러면 되겠네요. 채용 보이콧 움직임은 다른 병원에서 감지가 되는데 서울대병원이 전공이 739명을 사직처리해놓고 실제로 신청한 4분의 1 수준인 191명을 채용했다. 필수과는 거의 다 여러분들 채용 안 한다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여러분들 채널A 채널A 기사를 보고 한 분이 여러분들 이런 의견을 남겼네요. 수련 과정도 모르는 장관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9월 턴 9월에 여러분들 모집은 어쩌다 한 명 정도 결혼을 뽑는 것이지 이렇게 대규모로 뽑으면 레지던트 시스템 자체가 개판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9월에만 신규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연차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 연차는 두 배가 되고 개판이 되는 겁니다. 정말 생각 없고 머리 없는 사람이 장관이니 이렇게 어렵게 일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경험 안 해봤으니까 본인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일은 다급하고 막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고대도 동참을 하겠다는 거든요. 고대도 집행부 경영을 맡으신 분들은 신청하고 밑에 여러분들 의대 교수들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 뽑을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카돌릭 의대하고 같은 겁니다. 교수 절대다수의 반대석의 고려대 의료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대 의료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사실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소화하고자 하반기 모집을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교수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체 교수 88%가 가을턴 모집 하반기 모집에 반대하는 거죠. 왜 집을 나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또 자식을 맡냐 전공의 보호를 위해서 모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전공의들에게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교수 떡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의료원에 실망을 했고 전공의들은 단일 대우로 정부 권력에 기반한 강압을 이겨내야 된다. 고대 코리드 교수님들이 좀 쎄시네요. 전공의와 학생들 모두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 모집을 하도록 수련병원들을 압박했는데 모든 파국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어야 될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깊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현 의로 대란에 대한 선배의사와 교수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고대 의대의 비대의 발표문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정원 신청에서 수련병원으로부터 사직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훨씬 많은 정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157곳 가운데 110곳이 전공의 총 7,648명을 사직처리하고 하반기 모집에서 7,707명을 충원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사직수리명령과 수련 특례 등을 제시하면서 전공의들과 교수 수련병원 그리고 지역과 서울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작했습니다. 의료 대란의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내부 분열을 유발하는 복지부의 참담함을 느낍니다. 전공의와 학생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대 의료원 집행부는 정부의 압박과 갈등 가운데서 전공의 편에 서고자 노력했고 2월 29일 사직처리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전공의 정원신청의 전체 교수의 뜻에 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들은 매우 깊은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자식같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고대 의료원 집행부는 전공의들도 정부 대책에 부하내동한 수련병원의 결정에 섭섬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원하는 그림으로 정부의 가오를 감추며 의사사회가 분열되고 연대가 무너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와 학생교수는 단일 대우로 정부 권력에 기반한 강압을 이겨내야 됩니다.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자리를 지키고 돌아올 계기를 만드는 게 교수들의 역할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죽인 대한민국 의료를 우리가 함께 살려내 전공의와 학생들이 용기있던 세대로 역사에 기력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료사태가 30년 30년 검찰 특수통 출신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의료사태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건박하고 협박하고 본인들이 저지른 엉터리를 6개월이 지난 때까지 여러분들 뭡니까 그게 엉터리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권력의 핵에 있는 사람들과 동갑 세대로서 엄청난 참담함과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남조선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모두는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지 탄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남조선에서나 일어날 수는 일이지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있고 국민은 뭡니까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지 공권력을 쥐는 인간들이 행정맥력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을 건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꼰대들 퍼런 저럼들 민방이 복을 입은 그런 꼰대들의 같은 세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담함과 미안함과 안타까움과 부끄럼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부끄럼을 대속하는 의미로 이 방송을 그래도 4개씩 계속해서 다루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처럼 아들, 딸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닌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도 이해가 되죠. 워낙 도둑놈들이 다 지이익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공병원한 인간도 도둑질을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아들, 딸이 의사가 없고 설렘 의사가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 아닌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도 카돌릭 의과대학이나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 고려대 의대 교수분들께서 힘을 실어줘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도제관계인 여러분들 부하들이 자기 이익이 아니고 부당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 쫓겨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얼씨구나 좋다 해서 여러분들 그냥 동참하게 되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죠. 벌 받을 겁니다. 나중에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거물이 그렇게 성글재가 않죠. 이거는 부당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부당한 일들을 불이한 일들을 하고 부정의한 일들을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언급의료체계 광역 언급 권역별 언급 의료 센터 이게 참 보면 화전민 국가 경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나라가 참 나라답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정말 참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다 해 먹는지 돈이 가야 될 때가 돈이 가지 않아 가지고 권역별 언급 센터는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그런 환자들을 여러분들 언급 환자들을 받습니다. 한 곳이 펑크가 나게 되면 그게 큰일인 거죠. 대통령실은 천안 순천항 의대에 그런 언급실이 문을 닫게 된 것이 대학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밀어붙였는데 조금 더 안을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대학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의 수가 현저히 작았던 겁니다. 그동안 이를 대부분 다 분담해주던 전공의가 나간 상태에서 전공의를 구할 수가 전문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뺑뺑이를 돌렸던 겁니다. 하루에 150명에서 120명에서 200명 정도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걸 여러분들 전문의 응급 의료가의 전문의 5명으로 다 땜빵질 해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다 지쳐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메디칼 타임즈의 응급실 붕괴는 시작일 뿐이고 7월 8일 중에서 10곳 정도는 셧다운이 될 것 같다. 이게 절대적으로 인력이 없는 겁니다. 전문의 수도 부족하고 전공의도 빠져버린 상태니까. 이게 지금 실상인 거죠.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3명인데 1명이 육아휴직이고 1명은 사직 대출 후 휴직이고 1명이 남아서 언급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24시간 체제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겁니다. 속조 의료원도 응급의학과 5명 가운데 2명이 사직하고 3명만 남았는데 사람을 못 구하는 거죠. 충청권의 응급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인근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명에서 4명 남은 상태에서 탁과 전문의 지원으로 간신히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고 응급환자 이송을 정당화하는 광역상황실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대개 50분에 60분 최대 105번까지 전화를 거래야 연결될 정도니까 응급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다음 달 전국에 응급실이 멈춘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유지하며 그나마 버티고 있던 수련병원들도 전문의들이 한두 명 이탈할 시 시작되면 언제라도 응급실 셧다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한계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센터장이나 과장급 교수들까지 도저히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실정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의 고 홍 교수님 기구하셨던 홍 교수님도 이번에 사표를 냈다고 누가 이렇게 적었네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경무 같은 것이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조금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 가지고 대한응급의학 의사회의 이 혁민회장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핵심이 하니까 돈은 안 되고 숙가는 낮고 의료소송 부담은 크고 하니까 병원 측에서 숫자 자체를 줄여놓은 겁니다. 도저히 쏟아져 들어오는 환자를 3명 4명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혁민회장의 말씀은 충청권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천안 천안의 여러분들 순천항 병원에서 5명의 전문의만을 가지고 언급센터를 운영하는 그가 이 회장님 말씀으로는 절대적으로 감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담이 주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5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언급센터를 돌릴 수 있냐. 그건 사람을 완전히 탈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충남 천안 순천항 병원의 문제를 정치권 인사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정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난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버텨오던 언급실들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전문의 충원으로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갑상에 부려가지고 떼웠던 겁니다. 전공의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이 인력 구성상으로는 40%지만 초과 여러분들 근무 시간까지 하시면 80%를 담당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빠진 상태에서 5개월 동안 전문의들이 그 일을 전부 다 커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줄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드니까. 전공의들이 떠나간 후에 별도의 충원 없이 남아있는 전문의만으로 권력 응급 의료센터를 운영해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들은 이해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이야기이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최대 10년간 신규 유입되는 응급 의학 전문의가 없다고 가정하면 지금 나와있는 다른 병원 전문의들을 돌려 쓸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를 데려오면 그 병원이 비어버리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응급실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보건복지부가 다 방치를 한 겁니다. 낮은 숙가에 숙가 조정은 안 되고 병원은 경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돈 안 되는 감옥들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당 가동률 높인 겁니다. 몇 개의 병원들은 응급의학 전문의 부재로 다른 과의 전문의 심지어 병원장까지도 응급실 전담의사로 벤치시키는 등 일종의 응틀막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다가 망할 것이라고 지난 세월 수없이 많이 주장했고 요구했던 지원과 개선책들은 하나도 제대로 수행된 것이 없습니다. 언급의로 위기를 본인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책임방기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이면 지금이라도 멈춰 쓰는 것이 피해를 그나마 재수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죠. 한 번 먹으면 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꼬꾸라질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중요한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지. 그냥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박살이 나든지 본인이 알아서 되겠죠.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열심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인생제사 이름 세홍짐하고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이고 엉터리 정책을 진짜라고 우겼으니까 아웃풋이 어떤지 안 보시기 바랍니다. 곡소리가 나겠습니까 벌써 지금 곡소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와 복지부의 장기계획 부재 제가 늘 하듯이 그냥 천수답식 화전민 국가 경영을 하는 겁니다. 위기관리 능력 부재 권력자의 한마디에 좌지우지하는 비합리적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남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응급의로의 붕괴 조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무시되어 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응급의로는 이미 한계상황이 풍착했고 이번 일이 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의로도 거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제 뭐 계속 가야 되고 국민들 함께 계속해서 거짓말을 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문의 중심병원을 한다. 우선 피해의 간호사를 육성해서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막 가는 거니까. 이제 의로사태 정부 책임론이 크게 부각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현안 과제를 꾸준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여론이 바뀌는 것 이런 걸 다 보지 않습니까? 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의로사태 정부 책임론이란 것이 이제 용산에 계신 분들하고 보건복지부 관리들만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면 의뢰 교수들 단체들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수련병원 교수 대표 이분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견서를 발표했는데 여기 본문을 보지 않더러 핵심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부 실책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대한민국 필수의료 근간인 수련병원 시스템이 모조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더 설명 안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부 실책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필수의료 근간인 수련병원 시스템 모조리 뭡니까? 예 뿌리채 뽑아놨다는 겁니다.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비현실적인 환상이고 임시방변 땜질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를 했으니까 사기가 발각이 되니까 그걸 덮어야 되니까 또 새로운 사기를 만들어가 신상품을 출시한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의료 문제가 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신상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랐는데 이제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저걸 또 사기를 치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 낮은 임금으로 연명해 왔던 수련병원들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재정적 여력이 없음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니고 한 번 사기를 쳤으니까 그 사기가 발각됐으니까 그걸 덮어야 되니까 더 심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이야기도 아니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온 의대 교수들 의대 교수들 수련병원 대학 교수 협의회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총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 해온 일을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임기응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의 출발점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를 진지하게 듣는 것에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들으려고 하겠죠. 왜 이미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1500명 정원 는 놀리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뭡니까 절대 선이 돼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될 여러분들 성력이 돼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겁니다. 이 여러분들 몇 문장이지만 그대 핵심을 그냥 찌르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왜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지난 15일까지 사직전공의 복귀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개별 대학병원이 정부가 제시한 방침이 아닌 병원장의 선택으로 사직서 수리시점을 정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련 병원장들을 향해서도 필수의료와 미래의료의 주인공인 소속 전공의를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파이브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장들은 더더욱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꼼수를 썼다가 자칫 소속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멀어지게 필수의료 몰락으로 이어진 패착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욕심들이 그렇게 고집들이 센지 저도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사람들과 동갑 또 조금 더 나이가 더 들은 세대지만 사람이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입수가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참 잘 못하고 심 이후에 윤 대통령 행보 언행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집이 아주 센 분 같아요. 홍준표 시장은 덕담처럼 고집이 셰으니까 지금까지 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하지만 지도자가 소신을 갖는가 하고 그냥 고집을 피우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소신을 갖고 뭔가를 꾸준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고집을 뿌리는가 하고 다른데 이번에 의료사태는 제가 초심자 입장에서 이 의료 문제를 보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런 자료를 덜추게 보는 과정에서 이거는 윤 대통령께서 좀 더 빠르면 빠를수록 양보를 하실수록 자신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을 구하는 일인데 이 부분에서도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고집을 뿌리게 되면 결과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파국이 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송이 나가고 나면 제가 전부 다 꼼꼼히 읽어봅니다 영상 보시고 어떤 의견들 필요가 하시는지 그것이 현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몇 분 말씀만 여러분들 보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직처리한 전공의들이 인기과 자리에 탐이 나면 들어오라고 내 앞날 위해 다른 사람 아픔을 몰라 절대 순리를 벗어난 일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참 대단한 갈라치기입니다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낱마처럼 일이 꼬이면 꼬일수록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정도를 정도를 걷지 않고 편법을 쓰고 속임수를 쓰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여름 4개월 동안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는데 오늘 여기 분이 지적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일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만간 서울대병원 등 분원입니다 분원을 확장해 가지고 11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6600병상의 병원을 준공해야 되는데 병원자들이 전공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저시금만 주는 전공의들을 대거 투입해 주려고 의료계약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방의료를 살리고 공공의료를 많이 짓는다고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6600병상은 이미 건설이 거의 다 마무리됐고 그럼 6000병원에 투입될 전공의들이 필요하니까 의과대학 정원은 늘려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솔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냥 부도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립대학병원들은 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메꾸려면 수조의 돈이 더 나가리라 봅니다 좀 메꾸다가 항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적자 나면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적자가 한 군데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수련 병원들이 100곳이 넘으니까 100 몇 군데 적자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아산병원 삼성병원 수준 같으면 예전에 추계해 보니까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1년 여러분들 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병상 가동률이 40% 50% 떨어져가지고 1년이 지나게 되면 현대 아산병원만 하더라도 한 4천 5백억 정도 여러분들 기회수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다 집계하게 되면 수십조가 될 거라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병원을 망하게 하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까 전체주의를 하는 거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다음부터 대통령께서는 자유주의 이런 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식이 머물던 방을 없애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르치던 제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직하고 거리를 떠돌고 있는데 그들의 방을 파버릴 서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며칠 전에 방송됐던 서울대 교수님의 기고문이나 그 다음에 또 연세대 교수님의 기고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부족해서 서성이란 자격이 있는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의과교육이란 도제교육이고 서성과 제자사의 관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게 되면 당신들의 의사라면 제자들이 불의한 일을 해서 여러분들 병원을 나간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일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는데 그 방을 빼라고 하면 당신이 를 빼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공의가 없는데 전문의가 어디서 양성되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 있고 그때의 전문의 봉급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막을 겁니까 그러기 이전에 병원이 다 무너져 내려서 병원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의료수가를 급격해 올리면 국민이 나도 더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옥이 많은 사람치고 저는 D가 좋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 파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더더욱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이 하늘 아래 다 드러났는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의료계획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만인을 다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들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죠 대통령께서도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장 되시는 분들도 나름 여러분들 다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잘못되고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반과학적이고 너무나 불정리하고 너무나 정직하지 못한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것이 세상에 다 여러분들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들 고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오기를 부린다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의료 제도라는 것이 모든 분들의 생사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언젠가 크게 다칩니다 그게 사필 기정으로 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죠 무리하면 안 되고 옳은 길을 가야 되죠 오는 길을 올바른 길을 정부의 협박과 탄압 그리고 국민들의 무지성에 가까운 비난을 의대생 학부모인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가라고 했습니다 준비 잘해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해외 생활을 우울해한 아이라서 한국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싶은 열망이 컸던 아이였는데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기가 싫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한 아이를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학부형께서 적으셨네 네 의대생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보이는 그 은행이 너무나 거칠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무대보였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세월을 갖고 있습니까 저보다 저희 세대보다 세월을 갖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바뀌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제가 이런 결정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는 이야기는 부모님하고 협의를 하시고 결정하시고 저는 뭐 그냥 많이 어렵다는 거죠 오늘 75세 산부인과 의사를 하셨으면 오랜 세월 동안 아마 아이를 수만 명 받아내셨겠죠 결국에는 머리 싸움이 될 텐데 아마도 우리 젊은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막말에 침이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해도 전문의 수련이 안됩니다 수술장에서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전문의가 배출이 됩니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전공의를 잘 교육해서 우수한 전문의 박사 배출하는 교육병원입니다 학생과 전공의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존재가치가 없어집니다 전문의 중심 상급병원은 될 수도 없고 되면 바로 영리 병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IMF 때도 그랬습니다 국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정직함이란 등목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면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국가입니까 깡패입니까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세금이란 수익이 죽으라고 일하는 민간기업의 수익보다 좋고 조그만 수 틀리면 각종 명령과 공권력과 위협을 가하는 깡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 국가와 국민은 새로운 계약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윤 대통령이 저와 동갑내기니까 실구 학번들이지 않습니까 1960년생 우리나라에 이제 64세가 64세가 되는데 이번 의료사태를 추진하는 걸 보면서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윤 대통령보다 나이가 훨씬 더 아래신 분들이죠 민간의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속하는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만 제압하면 3,4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판단들 민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리들이 의료계나 의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왔냐를 제가 볼 수 있고 우리 윤 대통령은 뭘 느꼈는가 하니까 소위 검사로서 피고인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왔겠구나 물론 범죄자들니까 범죄를 잡아야 되니까 좀 가혹하게 다루었겠죠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전공의 협의회 회장을 지냈던 박단 씨가 나와가지고 한국 의료가 미래가 없다 대통령 면담을 마친 다음에 박단 씨 불러놓고 계속 이야기했겠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를 전혀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의료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참 그냥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국가가 여러분들 전체주의적 성적이 강하고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민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참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지 않습니까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의사라는 분들이 이긴 이야기를 잘했네요 멍청한 것은 답이 없습니다 멍청한데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멍청한데 똑똑한 것 거기에다가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뭡니까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기가 찹니다 필수의로 지역의로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필수의로가 지역의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저런 자들을 먹여살리고 이런 짓거리들이 가능하게 한다는 현실이 분노스럽습니다 기가 찬 거죠 나라 국가에 전공이 TO를 배분할 권리를 준 것은 전문의를 잘 키워낼 수 여건이 되는 곳에만 더 많이 배치하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그저 값싼 노동력을 말 잘 듣는 병원에만 나눠주려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공이 사직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공이 내년 또 TO를 줄이겠다 이렇게 수련 병원장에게 협박한 걸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련 여건은 상관없고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병원에는 노예 안 준다는 게 한나라의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할 말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라가 많이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난 겁니다 상처가 많이 났고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국가라는 것은 국민과 그리고 국가 권력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자 사이에 권한이 위임받고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처럼 국가 권력을 진 사람들은 관익은 정치근 간에 민을 그냥 명령의 대상 지시의 대상 이런 대상으로 삼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게 내가 알던 대한민국은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인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갈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주 혼자 있을 때 내가 남조선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나라는 아니었거든 최소한 아무튼 간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본인의 안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순리에 맞춰가지고 조속한 이 시간 내에 해결을 깔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고집을 계속 부리게 되면은 뭐 미래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이 여러분들 부작용이 그냥 가을 들녘에 여러분들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행위주체자들에게 바로 타격을 입힐 수가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순리대로 올바른 쪽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시청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